대패날 끼우는 방법 대패날 끼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대패의 구조는 대패집, 본날, 덧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패날 끼우는 방법은 우선 본날을 먼저 끼웁니다. 그 다음 덧날을 망치로 살살 쳐서 끼웁니다. 본날과 덧날의 미세한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. 이때 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빼야 할 경우에는 대패집 머리에 양 귀 부분을 살살 쳐서 빼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